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학장을 맡고 있는 이민석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아주 규모가 있는 기관이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구하고 우주 사이의 그림인데 지구하고 우주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데요. 그 막이 공기죠. 질소하고 산소, 알건 이렇게 들어있는 공기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공기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기 반, 소프트웨어 반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모든 면에 들어와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돌입을 했죠. 그리고 아마 예전에 저희가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전통적인 학문, 전통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부채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과학을 배워야 되겠구나. 인문학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예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이미 몇십 년 됐지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더 최근에 부각됐죠.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인문학, 과학, 예술 아직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 주변에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를 정의를 하고요. 그 가치가 정의된 결과적인 형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하고 AI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I가 정말로 중요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알파고가 2016년 3월에 우리 옆에 확 왔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됐지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드디어 되는 물건이구나 드디어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과도를 둔 다음에 4대1로 이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2016년 3월까지는 인공지능이 또 지금도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이기긴 했지만 자기가 바둑을 두는지 인공지능은 모르죠. 그리고 왜 이겼는지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알파고가 딱 한 판 졌는데 그 질 때 이세돌이 둔 수를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세돌 순서가 아니라 알파고의 순서였다면 그 돌을 두었을 확률이 몇이었냐라는 거예요. 0.007%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영화 알파고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2017년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 영화를 보시면 완전히 재밌습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경계를 다큐멘터리로 엮었고 개발한 사람들, 이세돌의 인터뷰도 들어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어떤 계산들을 알파고가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2016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세상에 확 들어와서 이제는 앉아서 공부만 하는 엉덩이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또 일자리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또 로봇이 많이 들어오면서 돈을 누군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르니까 기본소득을 조금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도 이슈라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투척을 했죠. 그런데 메시지를 던진 것도 던진 거지만 이게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모든 것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을 차례대로 모아 놓은 건데 IT, 미디어, 자동차, 시금료, 레저, 금융, 중공업 모든 회사가 큰 회사들이 다 여기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사들이 워낙은 자기네가 파는 물건 또 자기네가 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회사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냐면 무언가를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 또는 무언가를 만드는 소프트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같으면 신발을 원래 만드는 것 같지만 신발을 만드는 소프트 회사, 신발을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로 불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회사가 훨씬 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회사 자체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3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에요. 아마 아는 이름도 있고 지금은 훨씬 더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업이 계속 생기고 있고 또 M&A가 된 회사들, 또 상장이 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은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고요. 이 회사들도 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만들든 아니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든 어떤 형식으로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적은 데이터나 눈썰미를 가지고 인사이트가 많은 천재들 또는 아주 인사이트가 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머신러닝으로 많은 결정을 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걸 잘하는 회사가 결국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돈도 많이 벌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돈을 들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 또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1940년대 아마 그때쯤부터 시작됐다고 대체로 보이는데요. 예전의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전의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목표가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대체하는 용도로 썼거든요. 은행 업무, 또 학교 업무, 또 관공서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은 대개 정확성이 최고의 가치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출력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같은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었는데 그 생산성이라는 게 대개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우리가 투입한 자원들, 모든 자원들 거기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들어가죠. 은행이 돌아가려면 은행을 컴퓨터화해야 되니까 온라인화해야 되니까 개발비하고 기타 모든 자원 대비 얻어진 가치를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전화기에 올라가 있는 앱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이전에 있던 어떤 업무를 대체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뭔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지 않아요. 기존의 업무 가치라는 것들이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후에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다른 회사에 팔리는 상황을 보면 그 회사의 매출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또 그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 물리적인 제품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의 가치 그 회사가 제공하는 인간적인 어떤 가치가 그 회사의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온전히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나아가서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중요해진 겁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될 영역은 위에 이제 생산성식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분모에 들어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업무를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줄여야지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간단한 산수가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겁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죠.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같은 일을 조금 더 적은 사람들이 하게 하거나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기 일한 시간과 노동의 양과 돈을 바꾸는 이런 시장이 예전 소프트웨어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조금 더 인간의 욕망에 다가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노동과 상관없이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시대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예전과 또 오늘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위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전자회사, 소프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전자회사 몇 개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건설회사가 주위였죠.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고 미국 상황은 훨씬 더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들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많은 회사들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로 돌죠. 전자회사는 마찬가지고 원래 소프트 회사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은행이죠. 그래서 모든 회사의 가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영역이 대대로 자수성가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원래 부모들한테 넘겨받은 회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읽어낸 자수성가가 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또 소프트웨어 업체가 평생 기대 수입이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안 들거든요. 매출 대비 실제 수익률도 높은 산업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완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고용 역량도 높습니다. 매출 대비 고용 역량이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개발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개발자들이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주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가 하나의 직장처럼 돌게 돼요. 하나의 직장에서 직장을 옮길 때 예전에 부서를 옮기듯이 옮겨 다니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의 역량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보는 소프트웨어 중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일단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는 예전에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상점을 바꾼 것 같지만 실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전자상거래,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어떻게 바꾸냐면 예를 들어 왼쪽 위에 있는 네이버 쇼핑에 보면 광고가 나옵니다. 조화를 배달하는 광고, 꽃배달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네이버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지원하는 회사고 뉴스를 보는 회사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광고회사죠. 그러니까 검색할 때 치는 키워드들을 팔아서 광고비를 받는 사업자들한테 광고비를 받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키워드에 따라서 광고비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꽃배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꽃배달 광고는 꽃배달 검색은 내가 어딘가에 꽃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늘을 찌를 때 검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배달 광고, 꽃배달 검색을 하고 나온 광고에 클릭을 해서 실제 꽃배달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는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꽃배달 이런 거는 보통 만원, 이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이고요. 그 아래 그림은 예전에 식품 배달 회사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같은 물건인데 이 고객한테는 A라는 가격을 보여주고 다른 고객한테는 B라는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밑에서 돌면서 이 고객은 무조건 이걸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을 조금 올려요. 시장에 가면 가게 주인이랑 고객이랑 흥정을 할 때 가게 주인이 고객을 보고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백화점이나 마트는 정가를 하지만 남대문시장 가면 아직도 가격 흥정이라는 게 있죠. 그때 고객을 보고 가격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은 많은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들이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쇼핑몰이죠. 그런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어가면 저런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제품들, 컴퓨터 주변 기기들 이런 화면이 잔뜩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저런 게 아니죠. 옷을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옷 그림이 잔뜩 나오고요. 이거는 쿠팡이든 어느 회사 홈페이지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이전에 어떤 걸 검색하고 어떤 걸 구매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 때 이 사람한테 조금 더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자원을 할당한다거나 쿠폰을 던져준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다 하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엄청난 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원의 반 정도 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죠. 핀테크는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행위를 핀테크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은행 전산화, 우리가 창구 거래하는 것을 전산한 지는 엄청나게 오래된 거지만 실제 요즘에 핀테크로 할 때는 사람들이 금융 관련해서 거래하는 모든 것을 모아서 진짜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모든 행위를 핀테크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관광을 하고 밥 먹고 하는 보통 사람은 그냥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핀테크라고 할 때는 결제를 편하게 하는 기술을 핀테크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결제를 편하게 하면 그 결제 방식을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그 결제한 데이터를 어딘가에 모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제 방식이 다른 나라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쓰는 결제 방식의 핀테크가 비교적 천천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요즘에 식당에 가시면 내가 카드를 내면 식당 주인 사장님이 카드를 받아서 아무 확인도 없이 긁고 자기가 사인하고 영수증은 자기가 버리고 카드 쓴 결과는 문자로 오고 카드는 돌려주죠. 고객 입장에서는 원모션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쓰기가 편해서 결제용 핀테크는 조금 늦게 가고 있는 편이고 아마 지금으로도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은 여행 가서 보시면 신용카드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신용카드를 온라인 쓰기가 불편한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은 뭔가 결심을 하면 빨리 주저하지 말고 결제를 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스치면 결제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핀테크입니다. 근데 요는 이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결제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의 데이터로 다 모인다는 겁니다. 실제 은행은 돈을 저금을 해서 이자를 주는 걸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죠. 돈을 꿔주는 회사죠. 그래서 은행이 알고 싶은 데이터는 얘가 돈을 어떻게 썼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돈을 이 정도 쓰고 월급을 이 정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를 꿔갈 가능성이 있어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은행이 얻고 싶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클라우드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기타 등등 모든 좋은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창구에 올 때 또는 온라인으로 이 사람은 얼마까지를 안전하게 몇 퍼센트의 이자로 꿔줄 수 있어라는 정보를 얻어내는 게 핀테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잔고가 떨어질 때쯤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당신한테는 이만큼의 돈을 꿔 드릴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은행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매장은 좀 이상하고 오프라인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 인식이 되잖아요.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럼 창구 직원에 이 사람은 300만원까지 3%로 꿔줘도 안전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500만원까지 꿔줄 수 있는데 이율은 한 5% 정도가 딱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즉시 사람들이 원하는 대출 서비스를 해주고 은행은 가장 안전하게 돈을 꿔주고 마진을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의미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들이고요. 소셜미디어를 누구나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국가별 인구하고 소셜미디어 가입자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력한 나라죠. 중국, 인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도 인구도 많고 실제 강대국이죠.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를 떠나가지고 강대국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소셜미디어에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거의 3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10억 명 가까운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이 일부러 가입하고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둘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것을 지정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게 됐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은 자기가 일부러 선택하고 일부러 좋아요 누르고 일부러 게시물을 올리고 일부러 어떤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 이 소셜미디어고요. 국가는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세금 낼 때하고 선거할 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국가가 공기처럼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하죠. 소셜미디어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지금은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주고 또 그게 모여가지고 산업적인 또는 나한테 유리한 어떤 가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곰돌이 인형이 있죠. 쿠키가 있는데 이 쿠키를 만들 때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밀가루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버터를 얼마큼 넣어야 되고 설탕을 얼마 넣어야 되고 곰돌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초콜릿을 주사기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초콜릿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레시피가 써 있습니다. 그게 틀리면 어떻게 되냐 오븐에서 얘네들을 꺼낼 때 애들이 다 피를 토하고 죽어 있겠죠. 이제 데이터가 예전에는 정량 데이터 정해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플랫폼입니다. 기차를 타는 또는 공항에도 마찬가지죠. 대합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차나 대합실에 가시면 공항에 가시면 어떤 광고를 보세요? 다 관광지에서 뭘 먹는 광고 멋진 광고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다니까 휴대폰 광고 이런 게 보이죠. 근데 기차는 기차역은 기차를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또 공항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차를 생각하면서 기차역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기차를 검색하지 않아요.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검색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뭘 먹을까? 뭘 구경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거에 대한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차역을 기차 기다리는 곳이 아니고 뭔가 가가지고 행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예전에는 인사이트가 풍부한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아 여기에는 기차 광고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먹을 거 광고, 고향 광고, 또 휴대폰 광고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그 데이터가 모여서 이 사람들이 진정 이 위치에서 이 시간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분석이 되고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인사이트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담기게 돼서 그 회사, 또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픈 AI가 들어간 간판을 그려줘 라고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판을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이런 다양한 그림이 나오고 이 중에 일부는 이전에 어떤 디자이너도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자인 영역에서 이런 게 비교적 가능하고요. 사람을 능가하지는 않겠지만 이전에 사람들이 놓친 많은 영역들을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면은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글을 만들어내는 거야. 학생이 할 일은. 이거를 이제 주면은 인공지능이 아래 문단 긴 글을 써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글 못 쓰는 사람보다는 잘 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긴 글을 이렇게 쓰기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부족하지만 비교적 짧은 글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에 조금 박힌 기사들, 단신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인공지능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직 부족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자동차들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사람만큼 똘똘하지는 아직 않은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사람보다 사고율은 적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사고의 전체 카운트를 보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주행 대비 자율주행 지금 그 어설픈 자율주행도 어설프다고 하면은 뭐 회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그 어설픈 자율주행도 사람이 같은 거리를 운전했을 때 내는 사고보다는 훨씬 더 적은 사고율, 훨씬 더 적은 부상자,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자율주행 옵션을 지금 테슬라 같은 데서 팔고 있는데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말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뭐 인공지능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핸들이 있는 자동차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한 구성이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핸들도 없고 앞에 대시보드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그냥 자동차가 박스 형태로 존재하겠죠. 일부 이제 제한적인 용도에서는 그런 자동차들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 자동차들도 그렇게 나오면은 그때서야 아마 자율주행 차를 살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도 아직도 잘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머핀하고 빵하고 강아지 사진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건데 이 사진을 인공지능이 구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전에는 이 두 개가 어느 게 강아지고 어느 게 빵인지를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빵은 먹는 건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슬픈 결과를 인공지능이 내고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직도 지역사회 동네 아파트가 많은 동네 말고 지역사회 동네에 가면은 하늘을 보면은 온갖 전깃줄이 난무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드론이 발전하면서 드론으로 배달도 하고 짜장면도 시켜먹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드론이 저런 걸 판단해서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좀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기타 등등 주변 기술로 또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은 비교적 해결이 됐는데 아직 디테일이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TV를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 TV라는 것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리모컨을 보면은 조금 한심스럽게 생겼죠. 옛날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TV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찾아서 본다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저희 어른 댁에도 스마트 TV가 있고 이제 스마트 TV를 사드리면서 봤는데 리모컨이 저런 식으로 생긴 게 왔어요. 근데 저희가 현대식 교육 또 아마 지금 젊은 사람 대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보는 거를 몇 번을 설명해 드려도 그거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텔레비전을 봐야 되니까 텔레비전에 늘 보던 채널들 있잖아요. 6번, 9번, 11번 이런 거 그걸로 돌아가지도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UI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노랑 테이프로 다른 건 눌리지 말고 원래 알던 채널 업다운, 볼륨 업다운 이것만 누르라고 저걸 딱 막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는 어디 가고 실제 텔레비만 남은 거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기능을 개선했는데 실제 UI나 사람들의 편의성을 충분히 아직 따라가지 못한 예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버튼이 메뉴, 사람들이 예전에 컴퓨터를 쓰던 방식의 메뉴가 아니라 그냥 텔레비 버튼, 옛날 드라마 버튼, 채널 업다운, 볼륨 업다운 이런 것만 있어서 옛날 드라마를 보고 싶은 분들은 옛날 드라마 버튼을 딱 누르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들이 쭉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다가 다시 뉴스를 보고 싶으면 텔레비를 눌러서 뉴스를 보다가 다시 옛날 드라마를 보면 아까 보던 것 그 위치로 딱 돌아가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UX, UI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공지능이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있고 그것이 계속될 겁니다. 더 큰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17개 정의되어 있습니다. 빈곤 퇴치, 기하정식.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문제고요. 이 알고 있던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개선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솔루션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개선된 방식 자체도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을 결국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은 일부는 소프트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고 일부는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할 수 있고 일부는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도 역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짜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역시 소프트웨어 또 역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도 많이 하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자리 수는 계속 늘어나요. 세상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숫자를 보면 당연히 IT 분야,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많이 필요하니까 개발자 구하기도 어렵고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어렵죠.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건 말고 다른 분야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람이 하던 영역, 사람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얻어서 하던 영역들 그 영역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그 일자리에 인공지능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에 인공지능 역량이 들어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나 고객 서비스, 재무 연구 개발 이런 부서에서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서들은 지금에 한정돼 있는 거고 앞으로 지나면 워낙 사람이 다 했던 영역들, 미용실 이런 데서도 인공지능을 배우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미용사인데 나는 인공지능을 조금 알아야 돼. 내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써서 내가 우리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어떤 영역에서는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 더 많은 일자리에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이 바뀌는 거에 그 변화에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퉁쳐서 얘기하지만 사실 인공지능 인력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인력입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구현할 때 구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중간에 보면 ML, 머신러닝 코드라고 하는 까만 영역이 있죠. 이 부분만 인공지능을 진짜로 진하게 전공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나머지 전체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회사라고 하지만 실제 인공지능 인력보다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여기 디지털 배움부터 또 정부에서도 보통 사람들한테도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려고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최근에 보면은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갖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에 왼쪽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고 오른쪽은 소프트웨어 회사도 포함됐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알던 전통적인 회사들이에요. 통신회사들, 은행들,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큰 회사들이 연봉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훨씬 연봉이 많고 그 추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회사들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많이 뽑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는 많은 회사들 왼쪽에 있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죠. 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정말로 많이 뽑고 있어요. 직원의 반 정도가 소프트웨어 회사인 회사가 많고요. 어떤 회사들은 직원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근데 파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은 그냥 개발하면은 통축하고 그냥 보통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연봉표에서 봤듯이 게임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도 있고 은행인데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죠. 또 전통적인 어떤 제품을 만든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강아지들이 발가락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고양이 발가락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 개발은 아주 다양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인문사회학적 요소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쓰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정의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뭔가 사람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예술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대개 UX라는 표현을 조금 씁니다.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이거를 UX라고 하거든요. 유저 경험, 사용자 경험, 유저 엑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아까 스마트 TV의 예처럼 훌륭한 기술, 훌륭한 어떤 서비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인문사회학적 영역, 예술 디자인 영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지를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같으면 그 게임 안에 있는 게임 월드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은 경제 경영학적 요소가 되죠. 그래서 경제 경영도 역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돌리는 과학 수학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문사회학적 요소, 예술 디자인 요소, 경제 경영 요소,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갖고 공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공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의 의미는 누가 해도 반복 가능한 절차를 확보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소프트웨어가 코드,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좀 순서가 달라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라고 한편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서 인공지능은 약간 달라서 인풋 데이터하고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절차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조금 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모델이라는 건데 사람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직 잘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과가 나와.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개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직접 만들거나 또는 그걸 이용하는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화살표를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실제 산업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문제가 그쪽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 문제가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많은 산업 영역 또 우리 생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알면은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 잘 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협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퉁쳐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도메인에 있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 역량에 기반한 수학적인 역량 또 공학적인 역량 또 모든 거를 일반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역량 추상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는데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비판적 역량 분석적 관찰력 데이터에 관한 역량 논리적 절차적 추상화 공감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분리된 건 아니에요. 각각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영역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 다양성에 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인문학적 여러 가지 역량들 그런 게 필요하고 이런 역량들이 어떻게 발현되냐면은 실제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역량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문화 소양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들지 않아요. 현상 어떤 도메인에 있는 산업에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은 말이 보이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까만 게 말이 아니고요. 그 말 아래에 있는 얼룩말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문제는 저 얼굴 얼룩말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 얼룩말이 사막을 지나가요. 그리고 석양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이 있고 사막이 있고 석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어떤 특정 산업, 특정 영역의 지식이고 그 지식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로 보이는 이 멋진 사진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사진사가 이 사진을 찍는 행위를 소프트웨어를 만든 행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영역의 본질적인 문제에 잘 접근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석양의 얼룩말이 지나가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진사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 사진사가 자기면 더 좋겠죠. 도메인 지식도 있고 사진도 자기가 찍을 수 있으면 이런 멋진 게 바로 나오죠. 그런데 도메인 지식이 있고 사진은 잘 못 찍어. 그러면 멋진 사진사 우리 예로 하면 인공지능 또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 아는 전문가 개발자를 데려와서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본질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달라요. 여기 보면 부엉이 부엉이인지 부엉이라고 치죠. 부엉이, 펭귄이 있죠. 부엉이는 다리가 짧고 눈도 짧고 그 다음에 배 부분 우리가 날개가 있는 배 부분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펭귄은 특히 배가 많이 나와 있고 다리가 짧고 또 목도 짧고 하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실제 본질은 이런 거예요. 본질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엉이는 다리가 길어요. 들어올리면 다리가 반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펭귄이 배의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게 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배의 지방 부분은 조금이고요. 거기에 큰 뼈가 있는 겁니다. 또 목도 장난이 아니게 길어요. 여러분 중에 배가 나오신 분들은 뼈가 아닌지 배가 지방이 아니라 뼈가 아닌지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펭귄이나 부엉이나 이런 애들의 본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실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에 본질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이냐라는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인 건데 그것들을 처리하는 거는 실제 기술에 해당되는 거고 그 기술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은 소프트워나 인공지능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이슈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온갖 미디어가 많이 있잖아요. 이 미디어에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분의 얼굴을 거꾸로 보니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예쁘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를 제대로 보면 눈하고 입을 거꾸로 편집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많은 것들 그게 그림으로 돼있던 기사로 돼있던 이런 것들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디지털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많은 걸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실제 본질을 깨닫는 거를 결국은 파악을 하시고 특히 내 직업 영역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영역의 교육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것은 사막의 낙타 그림 또 낙타를 찾는 것 이게 이제 원래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자기가 담고 있는 그 영역의 이해를 높이자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실제 발레를 배우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배우면 뭐죠? 우리가 몸을 기지개를 펴고 쭉 펴보면 내 몸이 뼈가 있고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 몸이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 보통 사람들한테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구나. 근데 발레 교육은 좀 다르죠. 발레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발레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적인 개발자 교육 전문적인 인공지능 교육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발레리나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가 될 필요는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칭은 해서 자기 몸 체력을 유지할 필요는 있죠. 그래야지 자기의 모든 다른 것을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마라톤도 하죠. 또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보통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워갖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필요는 선수처럼 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다면 많은 구체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이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고객 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하면 엉뚱한 걸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술이 아주 빨리 바뀌기 때문에 기술적인 호기심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되게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만든 다음에 안 돌아요. 그러면 고쳐요. 또 고객이 새로운 요구가 들어와요. 또 고쳐요. 그래서 엄청난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인데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라는 자산을 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협력 이라는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일부는 내 성향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이랑 마찬가지로 내 고객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42서울이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2서울은 프랑스의 에콜42라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의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붙어 있는 이유는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동료 학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강의를 하지 않고 질문만 던집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던져줘요.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고 인터넷에 있는 또 책에 있는 거를 스스로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평가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이 동료에 의해서 문제의 기반으로 모든 배움을 이어나갑니다. 당연히 학생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는 이런 자기네들끼리 강의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요. 여러가지를 합니다. 포리투서울은 개포동에 있고요. 서초동에도 선발 과정을 진행하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포리투 라는 과정은 아주 특이한데요. 시험을 봐서 선발하지는 않아요.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누구나 입학할 자격을 가집니다. 온라인 테스트는 진짜로 누구나 가능해요. 어린이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분까지 누구나 가능하고 저 링크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온라인 테스트가 프로그램 테스트가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이 게임을 통과하면 입학할 자격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저희가 입학하실 수 있는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성인 자격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선발 진짜 선발 과정은 선착순으로 모집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이루어져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라피신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하는데 이 4주 동안 문제와 과제 또 작은 미션들을 쭉 던져주고 시험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선생님 없이 공부하는 게 가능한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한 결과 어떤 역량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라피신이라는 선발 과정입니다. 라피신의 피신은 뭐냐면 수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영장에 던져놓고 스스로 헤쳐나오는 사람들만 건져서 선발을 해서 본 과정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본 과정 역시 강의는 없어요. 과제만 큰 과제가 있고 그 큰 과제를 혼자 또는 스스로 여러 명의 팀에서 해결하고 역시 그 평가도 동료들끼리 합니다. 당연히 시험도 조금 보고요. 그래서 라피신이라는 한 달짜리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된 사람들한테 프리트서울에서는 2년간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실 전체 학습기간은 5년 정도 되고요. 2년 동안은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려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사실 소프트웨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트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60시간 정도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즉 다른 거 없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약간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각자 성향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기업들이랑 연계도 해주고 다양한 이벤트로 학생들이 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뽑은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도 여기 자격이 있는지 나도 할 만한가 에 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성별은 여성 남성이 대개 여성이 4분의 1 정도 되는 비율이에요. 이 4분의 1은 보통 우리나라의 컴퓨터 전공 학생들이랑 비슷합니다. 여성이 한 4분의 1쯤 되고 연령은 평균 25세 사실은 대학생 그룹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10대도 몇십 명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 7 나이가 많은 분들은 58년생 이 편은 조금 옛날 편인데요. 58년생이 한 번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탈락 하기는 하셨어요. 학력은 대학교 재학 중 이거나 대학교 졸업하신 그 그룹 저 나이대에 해당되는 그 그룹이 많은데 실제 저희가 대학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워낙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60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를 같이 할 수는 없고 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실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을 했냐를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라피신 이라고 하는 그 학습기간 한 달 동안 선발 과정에 학생들이 들어온 통계를 보면 평균 70시간 이상 일주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 셈인데요. 이 선발 과정 때 저희가 받은 피드백은 엄청납니다. 실제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했던 방법은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고요. 그 진도 나간 다음에 연습문제를 풀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도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시험 보고 결과를 성적으로 받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리고 이 방식이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학습에 저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 내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거고요. 동료한테 배우는 거예요. 동료한테 배우는 거의 장점은 각자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방식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을 지나고 또 본 과정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받은 피드백은 당연히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한 후에 보면은 이 친구들은 학습능력이 좋다. 또 질문을 제대로 한다. 그리고 협력을 할 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취업을 하면은 다른 학습 방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회사에 빨리 적응하고 고객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이 제 발표고요.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저 그림을 보셨잖아요. 지구하고 우주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데 공기막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공기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공기반 소프트웨어반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들어갔죠. 그렇게 숨을 쉰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지만 이제는 예술이나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처럼 상당히 큰 부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산다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그러면 존경하는 눈초리를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데이터로 정의가 돼요. 데이터를 보면 실제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종합요술 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소프트웨어 판으로 인공지능 판으로 바뀐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좋아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문제 해결할 때 그 문제 자체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정의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여러분 방식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소프트웨어가 뭔가 억셀러레이션을 해줘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소프트웨어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익숙해 누구나 다 익숙해져야 된다. 적어도 바라기는 코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수준이 우리가 바라는 영역이고 광고로 소프트웨어를 진짜 심하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다는 맞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 42서울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부는 이런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 링크 중에 42서울.kr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교의 입학 및 안내 홈페이지고 저희 재단 이노베이션 아카다미 재단 홈페이지고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제 개인 블로그에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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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